한올교회의 한올교회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귀한 가정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2020년 3월 22일 주일 한올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모른 길 따르라 이의 길 세계만민 이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이 세계를 접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만민 이 나갈 길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추고 다 따르라 화병 왕 그노민 이 모든 밤 지낭 고통 진하 고통 환한 비 보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할리여라 생에 만비를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해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온 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영호와 괴로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영호와 괴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영호와 괴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영호와 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늘은 김은지 전도사님 한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며 살았던 날을 돌아봅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 알게 되는 것처럼 뒤늦게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교회 직장 친구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많은 곳에서 코로나19를 위해 견디고 있는 그리고 돕고 있는 의료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속에서도 더욱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감사를 찾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듯 우리에게도 또 일상의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1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 드립시다 찬송 찬송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넘게 하시네 고맙도 영향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웃듯이 부실만이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네 주의 손을 굳게 자네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집 죽게 맡겨 없을 날 또 멀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우리 한올교회에 한올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 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을 더욱더 깊이 음미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으로 하는 묵상 예배 나눔이 기도 제목과 밴드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밴드와 또 여러분들 각 속의 모임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누릴 때에 혹여 내가 조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고 좀 더 우울해하고 있는 마음 속에 누군가의 묵상이 누군가의 나눔이 나를 다시 한번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묵상하고 예배 나눔을 많이 많이 나누어 주시고 또 품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 많이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다 연락을 취할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이 궁금한데요 이렇게라도 이렇게 아 이렇게 잘 계시구나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우리 한우가정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또 후원 안내 또 우리 초원에 여러 가지 또 우리 헌금하는 것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시면 또 우리 한우교회가 또 단단히 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한우가정 여러분 서로서로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품어 주시고 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우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재 목사님을 통해서 영감 주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목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서면 갑자기 원 목사님 계시 때랑 좀 다르죠? 발판을 하나 다는 겁니다 네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 기회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회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 드렸던 게 왕국주일이었어요 왕국주일이었고 그게 2월 마지막 주였으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첫째 주일부터 한 달이 됐습니다 아마 2020년 사순절은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절규를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부활절 전 그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다 순절하면 이 코로나19가 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성장하면서 일일생활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KTX 때문에 바로 부산에 갔다가 밥 먹고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면 여러 다른 나라를 다닐 수도 있는 시기였죠 왜냐하면 지금은 공항이 거의 멈춰서 있죠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공항들이 그리고 사회들도 많이 멈추어서 있고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꿈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세트장에 와 있는 것 같다라 그래요 멈추었다는 얘기 아까 전사님도 기도하실 때 멈추어진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멈춘 것, 무엇이 멈춘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멈추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게 시간이죠 이건 제가 설교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이야기예요 비유예요 시간이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기본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반복되고 순환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오늘 쭉 지나가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나가고요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되죠 그리고 매년 새로운 악기도 시작하고 1년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시간이 있지만 카이로스가 더 중요하다 이런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느껴지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죠 반대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농담처럼 하는 세계가 있죠 1992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1교시 국어시간 예수님 처음 만난 날이고요 2005년 1월 6일 오후 2시 15분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광화문 빌딩 13층 회실에서 창은혜 목사님 처음 만난 날이고요 2005년 10월 13일 오후 9시 12분 지한이의 울음소리 처음 들은 날이에요 근데 이런 15년입니다 저기 날짜 잘못 나왔네요 2015년입니다 실은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단 한 번이지만 그 단 한 번이 크로노스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020년 사순절 이 기간은 아마 저는 사순절이라고 기억을 할 거고 더 가길라나요 3월이라고 기억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마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실은 마태복음 26장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요 항상 이 두 가지 시간 존재해요 처음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6월절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시간은요 매년 반복이 돼요 매년 반복이 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6월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이집트, 유대인들이 보면 구약에서 출애국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출애국판 날이 바로 6월, 6월절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3번인데 그 중에 6월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6월절에는 공황이 멈춰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대속제를 전에 가끔 말씀드렸죠 지금도 아마 6월절이라 그러면 맞자라고 하는 그런 무교병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아마 그들은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항상 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기간에 이 성경의 마태복음 26장이 나온 기간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장부터 26장까지가 3, 4일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냥 대화 하나, 말 하나, 사건 하나가 다 기록이 됐어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가 꽤 길게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렇게 그게 있었던 바로 그때가 바로 이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2020년 사순절 실은 저희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마음들 그런 걸 나눴거든요 이 2020년 사순절을 저희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똑같은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6월절을 보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던 두 명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로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우에 붙은 가로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가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있는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거든요 이들이 다 유다지파니까 아무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로사람 유다가 실은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보면 갑자기 말도 안 되죠 이성재 목사가 갑자기 장차관들을 만나고 전체 회의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말 가로사람 누구 출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가로사람 유다라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실에서 역사에 기록도 안 되었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보면 가장 높은 분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잎을 세마여 주었다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뭐 다음 주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또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했어요 거의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관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때였어요 바로 그때 유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면 아 그래 그냥 지난 6월절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뭔가를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실은 카이로스 시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똑같은 날인데 여러분 2020년 3월은 모두에게 그렇게 기억이 아주 강한 날이 될까 저는 가끔 2020년 말이 좀 비슷해서 2002년 월드컵 때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때가 아주 축제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 그냥 그랬는데 라는 분들도 많아요 2002년을 똑같이 살았어도 왜냐하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리 큰 사건이 있었다고 다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1991년, 2015년이 저의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차은혜 목사님을 만나고 지한이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구와 함께 똑같은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있는 사람이 달라지면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로뉴다는요 실은 그냥 그 전에는 예루살렘 매년 왔을 거예요 1년에 3번씩 왔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억되던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함께 갔더니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지금 몇 달간 읽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에 바로 옆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얘기도 가장 가까이서 그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1991년, 2005년, 2015년이 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시간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아마 이 모습 평생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저희도 그 2미터, 2미터 충분히 넘죠? 저희가 있는데 이 모습을 저희밖에 모르잖아요 예전에도 지금도 가끔 은지 전도사님께 옛날 얘기할 때 있거든요 오후 예배 때 3명이 있었어 반주하고 설교하고 안내하고 해서 3번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가로사람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냥 가로사람 유다였어요 가로 출신의 유다였어요 온양 출신의 누구였던 것처럼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유명한 사람과 각지 있으니까 유명해졌어요 와 저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지금 분위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딜 가요? 교회를 가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가요 좀 더 분명하게 합시다 주일 예배에 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다 그랬어요 맞지 않아요? 저야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갔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간다는 건 뭐 평일에도 갈 수 있지만 주일 예배를 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에서 계속 주일 예배에 대해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지금도 주일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틀렸다라고만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걸 잘 지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음은 교회를 갔고요 교회를 가는 건 주일 예배 가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 바로 주일 예배였던 거예요 그 경험이 다 있어요 그 경험은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 흐르스의 경험은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국가에서도 강제적으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정체성이니까 근데 그게 다일까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다면 교회는요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어제 그 영상예배 이렇게 준비합시다 좀 새로운 버전으로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좀 보내드렸고 다른 거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맨 뒤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예배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의 진정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명이 함께 예수님으로 모인 자리가 교회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거든요 저희 지난주에 말씀 나누던 중에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간호사셔서 어머니가 간호사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구에 봉사로 활동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요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청년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보면 어떤 날은 쓰고 묵상하잖아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근데 큐티에서 그 밴드에서 좀 위로 올라가시면 1월 셋째 주에 우리 박규현 전도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강의하신 게 있어요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봐주세요 요즘에 좀 시간 있잖아요 봐주세요 큐티는 그냥 뭘로 끝나야 되냐면 적용으로 끝나야 돼요 적용 중에 우리 은정사님 적용이었어요 적용 믿게 주심 감사 기도하기에요 그날 기도하셨겠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손 내미는 사람이 될 거야 다시 손 내미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채원쌤 거예요? 아 이거 채원쌤 거래요 채원아 고마워 그래서 연락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 또 어떤 권사님이 있으신 거예요 결단이었는데 없는 거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아마 자세하게 아마 이게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하려면 없는 것 불평을 써야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마음 없게 달라짐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렇게 사셨을 거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아냐 나 믿기로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손으로 말씀을 읽고 쓰고 적용하면서요 내 삶 속에서 적용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구체적이고 느낄 수 있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내가 어떻게 말할 건지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몇 명에게 물을지까지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 교회가 우리 한올교회 이름인 은혜가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일 내배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좀 감사하게 감사하게 첫째 주 둘째 주보다 지난주에 접속자가 조금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하다가 요즘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보고 같이 은혜 나누셨다는 분들을 연락을 해주시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나눈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 제가 보내드릴 때 저 보내드릴 때 약간 손으로 복상 저도 좀 보내드리잖아요 어제 말씀 이거였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이 전전 말씀에 앞뒤로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전전 말씀에 제자들이 누가 큰 사람입니까?를 물어요 다른 것 아니라 아까 이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막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니까 우리는 큰 사람이죠 저 바리세파 사람들은 아니고 이거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 위주로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어린아이를 불러놓으시고 이 아이처럼 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었던 제자들이 뻘쭘했을 거예요 실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그랬어요 보내드렸던 것처럼 막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읽고 얘기를 하는데 지한이가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아 달랐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 하고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아이랑 있는 시간이 예전부터 많아졌잖아요 아침에도 같이 눈 뜰 수도 있고 밤에도 같이 잘 수도 있고 근데 아이가 집에만 있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안 힘들대요 왜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랑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아 저런 거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실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가론 유다도 그랬어요 가론 유다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뭔가 내 삶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택의 순간 둘 중 하나예요 그 변화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살던 대로 가든지 안타깝게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살던 대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손 빼기로 하는 거 손절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시간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뉴스 나왔던 게 마스크였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차은혜 목사님께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대요 마스크를 정말 몇 배 비싸게 팔았잖아요 천 원짜리를 만 원 넘게도 팔았는데 거기에 정말로 공적인 쇼핑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욕하면 고소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욕먹을 걸 알지만 또 고소하면 내가 이거 캡처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기보다 욕먹을 걸 알지만 이 시간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코로나19는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그랬던 거예요 손을 빼기로 하니까 내가 살던 대로 가야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위가 위협할 때 위고요 기회가 기회할 때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란 말 자체가 위협이지만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기회라고 그래서 요즘 비싸던 주식 사시는 분들이 많대요 떨어지니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실은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이요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냥 크로노스도 시간의 신이라서 원래는 무형이기도 하고 혹은 할아버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카이로스라는 신이 바로 기회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호의 기회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절호라는 말 자체가 이런 뜻이거든요 기회나 시기 딸과 더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바로 그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가로노다는요 손절할 타이밍을 딱 잡은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검색해봤더니 손절이 그런 거라면서요 주식 같은 거 샀다 어디 투자를 했다가 딱 뛰고 나오는 거 지금이 그럴 타이밍 혹은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무언가 내가 이익을 얻거나 혹은 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기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로노단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이밍을 봐요 지금 저도 또 학교에도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언제 계약한대? 6일날 해야죠 어제 총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잘 준비돼서 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또 그게 언제래? 끊임없이 그 기회를 찾고요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좀 다른 의미의 그런 기회를 찾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의 카이로스를 사는 분이 계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6월절은 매년 오는 거고요 저희가 요즘에 좀 덜 할까요 예전에는 설날이면 떡국 먹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추석 때 토락국 어떤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걸 준비하자고 하는데 실은요 이틀은 많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바로 6월절 전날 지금도 6월절이나 대속제일은 예루살렘은 호텔도 거의 없어요 엄청 비싸고 그런데 바로 그날 묻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약이 꽉 차 있는 날인데 물었어요 그런데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한으로 암호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일단 여러분 이 암호는 이름 아니에요 이름 아니에요 암호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써몬이죠 누군가에게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암호 나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호개라고 할 때 있잖아요 누구 암호개라고 왜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암호개라고 하죠 이 암호는 바로 그 암호예요 누군가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고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큐리에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라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께서 라삐라고 되어 있는 거 아 디다스케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한 걸로 봐서 아무튼 그게 누군가가 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향유 부은 여인의 이름을 마태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집이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 암호 누군가 예수님은 알고 그 사람들도 알지만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내가 너희 집에서 6월절을 준비할게 지킬게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네가 가서 말하면 기적적으로 예약이 취소된 집이 있을 거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 아니면 이미 그 암호 그 암호계와 예수님의 얘기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돼 있던 거예요 돼 있던 거예요 분명하게 돼 있던 거예요 실은요 예수님은요 암호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은요 이미 끝났어요 그 시간에 절대 예약 못해요 게다가 뭐 이거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거의 노숙을 하거든요 어디예요 올리브산으로 감남산으로 가서 잘 수까지 없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들이 둘레에 앉아서 아까 뭐 밖에서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이 6월절 식사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실은 그때는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도 밥 먹고 있었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끼리 모이려면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식사를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함께 정말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셨어요 이전에 많은 6월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6월절을 그 특별한 6월절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시는 그 식사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6월절인데 지금 내가 사랑했던 스승과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2020년 사순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함께 있는 사람들과 참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6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엄청난 걸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한 건 그날 저녁식사였어요 예수님께서 판다 깔아 놓으시고 다 예약해 놓으시고 그들은 나머지 준비만 한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그 저녁식사를 예수님께서 다 판 깔아 놓으셨지만 준비할 때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준비하고 있던 식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녁식사라는 걸 뭐 2000년 동안 그들이 죽고 나서도 계속 그게 그림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녁식사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절기로 날짜를 기억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순절이라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자꾸 말버릇처럼 일상이 멈추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일상이 멈춘 것 같은데 그 멈춘 것 같은 일상이 또 흐르죠 저희도 벌써 예배를 4주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4주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어제도 예배 전에 또 뭐 여기 인터넷이 안 돼서 오늘도 그랬거든요 또 막 뛰고 막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실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어떠지 근데 좀 영상을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교회들은요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고 길거리가 그러면 위험하게 차를 끌고 오는 것보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요 뭐 그거는 또 저희도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왜냐면 지금 일상이 멈춘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흘러가고 여러분 멈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뭐가 흐르고 있어요 어제 아 그제군요 그제 지현이가 잠깐 나갔는데 예쁘죠 아주 멀리서 볼 때 쪼끄맣게 피던 꽃들이 이제 좀 활짝 아마 이번 주가 되면 많이 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무언가 일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올교회에 우리 전선사님 우리 목회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아직은 뭐 화상회의까지는 하지 않고 다 다섯 명이 마스크를 쓰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저희 속에 모이는 거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달 전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들 한참 생각을 해요 뭐가 좋았지 뭐가 나빴지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똑같아요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이 뭐였지 무언가 여러분 지금도 크로노스의 시간 흐르고 있어요 소중한 일상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소중한 일상이 좀 다르지만 흐르고 있어요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요즘 좀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박물관에 있는 카이로스의 모습이래요 카이로스 그 신의 모습이래요 근데 검색해보면 재밌어요 앞에는 머리가 덥수록 뒤에는 머리가 없고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카이로스는요 무언가 이번에 놓치면 뒤에 가시는 머리가 없을까요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대요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잡아야만 한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학교나 그런 데들은 주식 못 보게 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죠 언제 팔까 언제 손절할까 그렇게 보고만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붙잡기 위해 달리는 삶 그런 카이로스도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대박 나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따라간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카이로스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카이로스는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소중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카이로스예요 무얼 준비해요 저녁 식사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동부 꼭 보아주세요 이거 정말 보셔야 돼요 일이 몇 역하신 거예요 오늘 다섯 명 나왔나요 동물이 몇 마리 나왔더라 여러분 점점 늘고 있어요 하노라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조금씩 에라가 좀 줄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똑같은 밥을 먹다가 그게 똑같은 밥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랑하는 시간 사랑은요 준비가 필요해요 저희가 가끔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쉬웠어요?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손님이 없으니까 와 정말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사오고 했던 설거지했던 와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 아이들 만나고 준비하고 숙제 검사해주고 여러분 이제 이거 뭐 온라인으로 다시 하게 되겠지만 저희 목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반복되지 않아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절대 똑같지 않아요 정말 달라요 정말 치열한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그걸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이어서 좀 다시 좀 영상으로 볼게요 여러분 저희 지난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밴드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 그렇게 맞추잖아요 우리 밴드 붙입시다 우리가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저는 그 뉴스의 기사 중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저도 바쁘게 산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잖아요 바쁘게 사는 게 그렇게 익숙해지진 않아요 그저 힘들어요 바빠요 자녀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 어떠세요 자녀 밥해 주는 게 익숙해지세요 아니요 근데 그 밴드를 붙여지듯 적응이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 방호복을 입듯이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걸 이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번 주도 모여서 실은 끊임없이 회의가 있어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희 목회자들 회의래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와 정말 이게 아시죠 94 마스크를 쓰고 한두 시간 말을 하면 머리가 띵해요 더 힘든 분들이 많지만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염소 목사님도 학교 오실 때 저 편한 옷을 입고 계세요 앉아 있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죠 목사님 계속 나르고 편한 옷으로 계속 준비하고 이번 주에도 선생님들 영상을 찍는데 아이들 다 의자 갖다 놓고 다 목장가 끼고 오시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던 그 카이로스 사랑하는 거 치열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이 짤이 떠 있는 거예요 아프면 쉰다는 문화가 필요 근데 우리 본부장님 저희가 많이 보지만 저는 저 멘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한민국 문화 빨리빨리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잘 이걸 이겨내 나가고 있지만 아파도 쉴 수 없는 문화였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시간 잠깐 무엇을 위해 살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가치를 물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 아프면 쉬어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프잖아요 전세계가 아프잖아요 잠깐 쉬어야 돼요 근데 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도 열심히 현금이라도 같이 주면서 이걸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겠죠 여러분 그런 미소 참 감사한 거 전세계가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대한민국에 사재기가 없어서 왜냐하면 함께 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 얘기를 몇 주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멈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어린 자녀들이랑 같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게임이 많이 나간대요 저희도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도 못하고 지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4주간 계속 반복드려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2020년 사순절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꼭 잊지 맙시다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밴드에 한 기도문을 공유해 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꼭 같이 봐주세요 저는 송도님들께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송도님들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또 면역력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일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에 비하면 그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것처럼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고 사랑하며 사랑하면 어떨까요 아까 엄생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같이 손으로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삶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만약에 한울교회 표호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면 이번 이 상황이 너무 당황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울교회는 목표 자체가 은혜가 삶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를 위해 삶에 공유한 이런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같이 드리지만 여러분 더 은혜가 삶이 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한울교회가 속하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은혜 한울 중고등학교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울키즈 한울아이애배 꼭 한번 봐주세요 제가 스포일까봐 얘기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한울키즈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울아이애배 믿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요 참된 영웅 오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일상이 멈추었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좀 멈춰봅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의 카이로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채연 선생님 우리 권사님 목사님 변호사님들이 결단하고 적용해 준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봅시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 저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한울교회가 어떻게 사랑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기록하셔야 돼요 실은요 이 큐티가 좋은 건 저는 90년부터 큐티를 했거든요 그때 적용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도 너무 재밌는데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넘겨줘야 돼요 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카이로스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 기회를 잡으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사랑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참 그 손누룬 묵상이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 어떻게 오늘 나에게 이런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멈추었다고 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치열하게 어떻게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에 함께하는 분들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없으시다면 저에게 문자 보내달라 그러죠 여러분 다 많으시면 저 좀 속상해요 이런 은혜 받았다고 좀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살아버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적용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멈추었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 기회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사랑하는 이의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내일을 준비할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에 또 전국에 또 전세계에 있는 의료인들처럼 밴드를 붙이고 치열하게 상처를 익숙해지지 않는 그 상처들을 그 바쁨을 혹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 우리 무엇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사랑을, 나눔을, 말씀을, 적용을, 그리고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채우기 원한다고 또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제목을 서로 응원해 주면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고 있을 시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을 비교해보면 전세계의 기운이 전세계의 뉴스가, 분위기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예, 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뉴스를 보며 살아가는 시간 일상이 된 것 같은 시간 근데 주님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로 만나 깊이 대화를 나눌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네요 하나님 저희도 그러려고요 지금 바로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조금 이따 만날 사람들 유료진들이 밴드를 붙이듯 익숙해지지 않는 그 고통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 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님 그 밴드를 붙이는 그렇게 준비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네요 대화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고요 함께할 수 있고요 격려할 수 있고요 멀리 있지만 창문을 열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겠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노래하는 이탈리아처럼 우리 전세계가 그렇게 가보려고 해요 우리가 서로 기회를 잡으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라면 더 큰 행복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올이 될게요 특별히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내게 주인 사명을 찾으며 기도할게요 그리고 사랑할게요 준비할게요 함께할게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 3월 22일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또 바로 오늘 저녁을 바로 오늘 점심을 준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요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는 말씀들 가족과 함께 은혜 나누시고 올려주시고 팬들도 나눠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